서안성 IC 서안성 IC 센 посет . 서안성 IC 사구 서안성 IC 서안성 IC 서안성 IC 심지어 서안성 IC 감성 다진 특히 신이전 약 300m 앞 회전교차로에서 남산 양성방면 직진 방향 3번째 출구입니다 하마스 둘 다 간병 무장단체였어요 원래는 근데 집권하고 나서 이 파타가 점점 온건해지면서 이스라엘 정부랑도 악수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같이 줘서 줘도 안전하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갑자기 하마스가 가자지보로 들어가요 원래는 이 웨스트뱅크와 가자지보로 같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워두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또 좀 사라진 게 뭐냐면 잠시 회전동차로에서 직진 반영 세 번째 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대인장치 전구에 대통령까지 파타에서 나왔어 파타 여기 근데 이 파타에서 나온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마스가 다 먹었기 때문에 하마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요 웨스트뱅크가 아닙니다 가자지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정당이자 무장단체예요 둘 다 같이 옛날에 장제스의 국민당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나 이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가자지구 안에서 여기가 뭐냐 칠곡교차로구